제3회인가요? 제4회 오늘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새누리당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전문가시죠? 또 종교개혁에 있어서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 많이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또 미국에서 전도사까지 공부를 하신 김성애 소장님 두 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계속 신천지가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는 진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희삼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코로나20? 19요? 우리 안천수 대표는 20이라고 썼더라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또 이게 또 교회하고 또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또 한편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알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인 방송에서는 많이 하셨죠? 한번 네 한번은 했죠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고 우리 크리스찬은 이만큼 다 알거든요 김성애 소장님도 할 말을 많으실 것 같아요 정치 분석뿐만 아니라 종교회관에서도 누구보다도 조회가 깊으시기 때문에 오늘 양희삼 목사님과 좋은 얘기 한번 나눠주시고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평화의 교회 전도사를 거쳤던 신학대학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시사타파의 직원 사 김성애라고 합니다 네 겸손하게 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정중하게 제가 맨날 가지려고 하면 바지 잡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너무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만희의 형 이만희의 형 이만희의 형이라고 하면 되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간염 경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신천지가 이렇게 거대한 조직인지 또 새롭게 여기저기서 막 은행 점포 숫자와 같이 전국적인 완전 보이지 않았던 무서운 조직이었던데 우리 목사님께서 신천지가 도대체 뭡니까 신천지는 이게 거짓에 기초한 사이비 집단 이렇게 봐야죠 거짓에 기초한 2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2단이 사이비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2단의 하드코어 버전이 사이비라고 생각하십니다 2단보다 약간 더 센 놈들 나쁜 놈들이 사이비 2단은 기독교 내에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사이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주가 있으면서 그 교주가 모든 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도 파탄 내고 인생을 거의 짓밟아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걸 사이비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사이비나 이런 2단들의 특징이 보면 합숙을 시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이 합숙을 시키고 집단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 센 하드코어 다단계에 비슷하지 않을까 다단계 정신이죠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걸리면 확산되는 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굉장히 자기가 신천지라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굉장히 비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천지와 새누리당 우리가 과거에도 박근혜 씨가 이만희 교주에게 어떤 보냈던 그 뭐죠? 청첩도 뭐였죠? 그래서 뭐 서신 서신도 저희가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음모로라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만희 형 장례식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명히 거기 참석했다라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신천지와 뗄 수 없는 관계일 텐데 자유한국당과 과거 새누리당 신천지가 새누리다 이런 소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순우리말로 하면 새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와 새누리가 거의 같다고 해도 강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름을 지어줬다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아마 이명박 제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 준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만희하고도 만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거의 공생의 관계처럼 정치 세력을 당시에 새누리당에 입당해라 문자들도 보내면서 입당도 시키고 지금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과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이명박 저게 대선 과정인가 아니면 대통령 된 이유인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건 대통령이 되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도 또 마찬가지고 밥도 먹었어요 같이 이만희, 황장현, 박근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 새누리당하고 신천지에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전에는 새누리당의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신천지 소속이었다고 이경제? 거기에는 이제 전 의원인데 이경제, 김진태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있고 이경제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그런데 부대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대변인이 새누리당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신천지와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표죠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이분들은 충성심이 가하니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주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지역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이 사이비 아니면 이단이라고 얘기한 이 신천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표 뿐만 아니라 돈도 있는데요 시사인에서 이번에 특종을 했는데 사상 최대 대출 사기 사건 무료 금액이 1조 8천억 원의 은행 대출 사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고 밝혀졌는데 거기에 또 들어왔죠 여기에 소유한 농장이 신천지 농장 신천지 교단 혹은 관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여진 이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시사인이 사기 대출 주범이 매입한 광범위한 땅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변호사 이름이 당시 변호사였던 거죠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곽 수석이 임야 전체에 대해 공동담보 형식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을 시사인이 찾아낸 거예요 본인의 주장은 변호를 해줬는데 이게 아마 2016년 기사일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해갖고 보도가 된 2014년에 2014년에 정의상 전문기사가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닐 때였죠 그래서 본인은 변호사로 했는데 수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렸다가 뺐다는 식으로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면서 들어가면서 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신천지에 변호를 해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이 됐던 것이 이 당시에는 유야무여 넘어갔어요 이게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곽상도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관계는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조 8천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출 사건이네요 한 은행이 어떤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면 시사위원회에서 보도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곽상도 전수석입니다 해명을 통해 그가 신천지 농장에 대한 안산지청의 내사무마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사무마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전관예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돈을 못 받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 농장에 명의를 왜 올려요 곽상도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본인은 수입료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올렸다고 하지만 이때는 서슬퍼렀던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기사 아닙니까 지금 다시 까봐야죠 지금이라도 곽상도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이라도 좀 해서 검찰은 왜 지금 이거 안 움직일까요? 검찰 내사가 중단된 이유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짐작으로는 곽상도 변호사가 전관예후로 내사를 중단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은 사고 있는데 드러난 건 없죠 지금 검찰이 이 정도 되면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고 어떤 회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이 시점에 국가의 어떤 굉장히 질병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 검찰이 이거는 발빠르게 신천지를 압수수색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표창장은 정황성과 같이 뒤지더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뒤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찰이 나서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신천지 명단 확보하고 신천지 교인들이 신도들이 어디로 지금 행방을 감추고 있는지 그것도 검찰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검찰은 민주당만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은 지금 검찰은 민주당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한쪽만 수사하는 검찰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요 신천지가 본거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본거지가 어디죠 과천입니다 과천 그리고 교주인 이만희의 고향이 청도예요 교주의 청도 그쪽의 베이스는 그쪽이네요 자기 고향을 실천으로 거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거 신격화된 사람 신가부 이런 거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 교주니까 청도를 신격화했고 청도 병원 이름도 청도 병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가 요즘 생각하니까 청도 병원과 분명히 신천지도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신천지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에 기관 등록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 중국 제품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데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대구 쪽은 더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천지 신도수가 대충 몇 명 정도 파악돼요 24만 5천 이라고 합니다 24만 5천 명 전국에 우리 개국본보다 크네요 구원받을 숫자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7만 이었다 어쩌다 하는데 24만 5천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도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왜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일반 2단이라든지 사이비하고 좀 급이 다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를 말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략 모략 전도 모략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도를 모략으로 해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게 교리적으로 그게 그냥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네 합법화돼 있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39번 환장과 자기 병원 갔는데 진료 안 해줬다 검사 안 해줬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 거의 그냥 삶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 처음에 신천지의 타겟은 무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잠입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2년에서 길면 10년까지 잠입을 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신천지인지 알리지 않고 그것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해서 데려온다고 해서 추수꾼이라고 해요 한 10년 정도 다니면 교화돼서 그쪽으로 그냥 쭉 다니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양쪽 훈련을 다 받는 거죠 그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가는 거고 진짜 본거지는 여기다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를 자기들은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장하는 교회, 위장교회가 있고 센터 혹은 보금방이라고 하는 초기에 한 6개월 정도를 무료로 성경공부를 시켜서 자기들의 신학으로 교리로 세뇌시키는 그곳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려지면 자기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추수꾼을 해서 교회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버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 협조를 못하는 이유도 자기들의 세력이 다 들통나는 거고 추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포교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말로는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교회에 잠입하는 게 더 이해가 가는 게 종교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어떤 성능, 신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꼬시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명단에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기들 내부 명단은 있겠죠 북한 간첩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명단을 빨리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잡아내갖고 반드시 대가리부터 해갖고 각 지역의 지부장부터 해갖고 어느 정도 조직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총수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민주당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어떻게 잡아드리든지 해서 아니면 어떻게 협조를 구하든지라도 해서 철저하게 지금 숨겨져 있는 신천지의 명단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보내는 순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수들이라든지 심지어 정부 요직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게 협조를 쉽게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권력기관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 새누리당 이름도 신천지가 지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미래통합통곡당 뿌리가 신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름을 이만희가 지어줬다고 하니까요 이름을 지어주고 과거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색깔도 보면 그냥 핑크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하고 너무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색깔하고 똑같아요 신천지의 핑크와 지금 참 나 우리 점점 전 새누리당이 아니 지금 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냐면 사람들이 태극기도 혐오하게 됐죠 그렇죠 이 핑크색 얼마나 좋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꼬맹이들 여자애들 얼마나 핑크색이 예뻐요 할로우 키티 해갖고 애들부터 해갖고 진짜 핑크색 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제는 핑크도 증오하게 됐어요 청순이 핑크색 넥탈을 좀 메고 다니세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이 신천지라는 건 보통 이단이건 뭐든 웬만하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궁금해요 처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는 이 신천지가 왜 무섭냐면 교회의 문제점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아 종교를 막 비판하는구나 기존의 전통 교회들을 다 비판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맞아 다 이게 교리적으로도 처음에 볼 때는 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그리고 교회가 자기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교회가 실제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처음부터는 절대로 이만희가 무슨 교주라니 머리라니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발이 들어가면 늪에 빠지듯이 발이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이만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만희의 교리는 요한계시록 물론 그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유예로 하게 제가 아는 성경인데 그게 종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흰말을 탄 자 그리고 이긴 자 해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그 이긴 자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동아이 새끼네 마치 성령의 자리를 이만희가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3일체에서 중요한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듯이 제가 왜 이 명단을 얘네들이 까지 않나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굉장히 셀럽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명단을 반드시 신천지가 까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미래통곡당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 명단을 까는 순간 연관되어 있고 정치권 미래한국당 뿐만 아니라도 정치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황교안이 그 얘기를 했어요 특정 교단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치 신천지를 비호하듯이 얘기를 했다고요 교회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요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쪽지에다 띡 써놓고 가요 당신과 종교관이 달라서 떠납니다 부모한테 정신을 완전히 빼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황교안이 전도사람에 그러면 그 정도면 교회에서 얼마나 폐해를 끼쳤는지를 아는데 무슨 이유로 도대체 새누리당의 신천지에 저렇게 우호적인지 신천지란 말도 안 하고요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구 경북 대구 경북 하면서 정작 대구 경북이 위기에 처하니까 내려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예산도 예비비도 추경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대구 경북 자기네들 표밭이 지금 저러니까 이제 추경소리를 좀 나오고 앉아있는데 검증하겠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신천지와 새누리당 관계를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신천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청원에도 지금 많이 숫자들이 지금 청원을 하고 30만을 훌쩍 넘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신천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명단으로 확보할 수 있고 더 이상 확산을 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천지는 답이 안 나오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들어가면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신천지는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고 2단의 사이비에 빠지고 그래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자기 의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심리적이고 심리학자들까지 동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 다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는 한 5년쯤 되면 지들도 안 돼요 사귄지 거짓말인지 알아 신천지가 신천지가 뭘 주장하냐면 영생 불사를 이야기해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만히도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14만 4천명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요 14만 4천명이 뭐예요 자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들이 천국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숫자죠 그렇죠 그 숫자가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열두 지파가 14,000명씩 해서 뭐 그렇게 해서 14만 4천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 책인데 무슨 한국 사람만 14만 4천명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뭐냐면 한 5년 뒤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거 사기야 하고 느꼈는데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기인 줄 알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버렸지 자식 버렸지 아내 남편 버렸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가끔 옛날에 우리 사이비전교 집단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천지도 그런 유의 사이비전교는요 신천지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의 웬만한 사이비들은 통일교와 그리고 박태산의 천부교라고 하는 그 맥락 그 줄기에서 나왔어요 통일교는 들어보셨을 것이고 무섭네요 천부교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데 신앙촌 우리 길 가다 보면 양말 팔고 이러는 신앙촌이라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게 천부교라고 자기가 장노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다 그 맥락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이만희도 천부교하고 그리고 장막성전인가 하는 유제, 유 무슨 교주가 있는 거기에 전전하다가 이 이만희가 거기서 머리를 쓴 거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체 신천지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정부가 달래서 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빨리 이만희 잡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 건으로든 아니면 다른 건으로라든 무슨 비리든 이런 건으로라든 무조건 잡아 드려서 거기서 뭔가 타협을 보든지 이거는 진짜 사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미 어제도요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예배에 신천지 교인들이 각 교회로 다 갔어요 벌써 우리 오지 말고 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지령을 내려 가지고 이 지금 확진자일지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 가서 다 전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좀 찾아냈어요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2단이 몇 개나 있어요 2단의 갯수는 뭐 대충 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핵심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2단은 교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다 인정을 받지만 최종의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 교회가 신도가 80만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주류 기독교 교단에서는 여기를 2단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죠 네 처음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조용기 쪽에서 새를 확 불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작업을 해서 결국 교단이 인정을 받았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2단이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도 천주교대로 성당대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2단이라고 공격을 하진 않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저건 아닌 거야 2단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집단끼리 교류는 못하지만 그냥 그대로 남한테 피해를 안 깨지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무리를 일으키는 곳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주가 있고 종말론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꽉 믿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언젠가 망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살지 할 때 교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거야 부모도 뭐고 다 없고 어차피 세상이 망하고 나 죽을 건데 교주를 따라가는 거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교리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버릴때 예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함께 소통하는 성령 홀리 스피릿 영인 거예요 영 이게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이비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다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도 있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령이다 예수 있고 하나님이 있고 자기 있고 이렇게 셋이 거의 신급인 거예요 신급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거든 한국에 하나님이 한 10명 있고요 예수님은 한 20몇 명이 땝니다 자칭 이런 상태에서 이만희가 신도들에게 너희들도 14만 4천명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개 지회에 각 지회당 12천명씩 등록된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걸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내가 이 병을 비껴갈 것을 믿고 있다가 병에 걸리면 갑자기 신천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현실적인 위험으로 오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대구 서구의 방역팀장이 방역을 하던 사람인데 방역 총책임자인데 신천지였어요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 그러니까 자기가 방역팀장이니까 몸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제가 신천지 교인들하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확진 판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나마 공무원이 깎았네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제가 신천지 교인들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는 기도하면 안 걸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로 암과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죠 그냥 이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빨리 정신 차리려면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교주가 나와서 이걸 인정을 하고 야 니들 다 가서 검사받고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그러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니까 교주가 이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빨리 교회를 해가 기도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병 걸려도 이걸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이겨내야만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있다 기도를 하면 병에 안 걸린다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병에 걸리니까 깜짝 놀라 현실을 깨닫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는 그 아픈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석진자가 있어도 자기가 열이 오르고 해도 이걸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책임은 옛날에 한 축에 이르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요 그럼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 빠져서 사람들을 홀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 갖다 바치고 별일들이 다 있는 거구나 아니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이과재산이 뭔 도용이야 그리고요 신천지는 아까 14만 4천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만 5천이잖아요 벌써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포인트제를 만들어요 포인트요? 포인트제를 만들어서 14만 4천명 안에 들어야 될까 14만 4천명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24만으로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24만 명이 다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의 교리상 그러니까 순서를 전해야 된다고 등수를 그래서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렇죠 포인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정립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도 이만희식 성경 공부예요 이만희가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것도 너무 허접해 들어가보면 웃기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그 스랍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그룹이라고 한글말로는 한글로는 그룹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룹이 영어 그룹인 줄 알아요 얘네들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실시간 6,500명이 듣고 있어요 그 그룹을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그 그룹인 줄 알아 그러나 원문에는 그게 뭐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성경도 이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그것만 보게 합니다 성경은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신약은 헬라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 근처에도 못 갈 뿐더러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번역도 자기들의 주장도 단어를 오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진짜 이게 너무 엉터리인데 근데 난 궁금한 게 얘네도 결국은 돈줄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신도들의 헌금이나 재산을 갖다 바친 것도 있지만 그게 엄청 날텐데 지금 천지일보 그렇죠 신천지 아닙니다 대표적인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천지일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스폰 기업을 잡고 있을 테고 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 엮여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도 그 자기들 신천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는 루트가 따로 있고요 또 그 아마 그 대출 관련한 그 돈 그 이제 우리 무슨 대출해 주는 회사들 그런 것도 아마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고 아마 그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찾아내면 실제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지일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어떤 전략을 하나 또 썼냐면 각 그 언론에 신천지의 애들이 언론사에 취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걔네들도 뭐 아까 방역 담당으로도 있듯이 신천지 출신들이 전개에 진출하기도 하고 언론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 이상한 기사들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또 신천지하고 연결되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원래 새누리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박근혜 탄핵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하긴 했지만 아마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쪽이야 뭐 알 게 뭡니까 자기들 표대면 되니까 근데 궁금하게 이만희 형은 왜 죽었죠? 안 죽는다고 하네요 아니 이만희가 지금 나이비 90이거든요 아니요 그 뭐 성이 아니고 본인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시청자가 이만희 형은 신천지를 안 믿었나요? 왜 죽었냐고 그건 저는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 죽는다며 아니 그건 본인이 안 죽는 거야 본인만 아 이만희만 안 된다고? 그럼 이만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근데 그때 되면 또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구나 다른 교리를 만드는 애겠죠 예수님이 불렀다 뭐 아니 제가 이만희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 어떤 호텔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호텔에 앞에 갔는데 거기서 누가 경호원이 저를 이렇게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비에서 뭐야 요즘도 이런 짓을 하냐고 딱 봤더니 키가 별로 안 커요 되게 작아요 그 뭐 제가 키로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되게 그 뭐랄까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볼품이 없는데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그 우리 현대정교 쪽에서는 뭐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내 일 한다 나이가 90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2단 연구하는 그 탁재훈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소장님 내가 아니 이만희 만났는데 오늘 내 일 한다는데 거짓말 같은데 그랬더니 그 양반 복사님 이제 한 10년 안에 죽겠죠 나이가 90인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건강해요 그 전에 실은 이만희는 불사하잖아요 죽지 않는데 디스크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 광주까지 가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생각한대요 인터넷에서는 절대로 뭔가 정보를 얻으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걸 교리로 만들어내 진심을 할까 사람들이 깨어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상상을 줘 아니 교주가 디스크에 걸려요? 디스크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사기꾼인거죠 진짜 사기꾼 목사들은 좀 살짝 사기꾼이면 진짜 사기꾼이 이런 디스크까지 걸리셔서 아프신 분이 수술도 하고 수술 두 번이나 있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야 이거 진짜 지금 확진자들이 몇 명이라던데요? 신천지만 지금 밝혀지는 게 어... 전부에서 600 몇 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55%가 지금 55% 신천지인 걸로 신천지 관련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부산에 온천교회 나왔었잖아요 그 온천교회에도 아까 말씀드린 추숙군 잠입해 있던 사람들 그 추숙군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신천지가 개신교회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성당에까지 팔을 뻗쳤어요 그래서 성당에도 갔는데 이번에 우리 성지솔레 갔다 오신 분들 확진돼서 이스라엘에서 입국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신천지가 성당에도 미쳐있다 그리고 요즘은 무종교자에게도 접근을 하고 있다 신천지는 지금 그럼 이걸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신천지는 그런 정교예요 그런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게 신천지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일단 우한의 신천지가 누군가가 신천지와 우한과의 연관성이 있다든가 신천지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우한을 갔다 와서 퍼트렸던가 밝혀진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죠 밝혀진 사실은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다 신천지에 중국 우한 지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밝혀진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랬고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웠는데 또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희 형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다라고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 어떤 지부까지 세워줄 정도면 중국 안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만희 형이 죽자 중국에서 우한에서 장례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 안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많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고 예배 자체도 바닥에서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옆 사람들이랑 들이는 이런 문화 자체도 감염이 쉬운 거고 사실 이건 뭐 신천지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게 다른 예배나 혹은 불당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생겼으면 지금 교회는 명단을 깠을 텐데 그렇죠 아주 아주 빠르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된통 걸린 게 하필이면 이게 신천지에게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명단이 안 나와요 그냥은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이만희를 검찰에서 빨리 잡아갖고 이만희가 신도들에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교인들은 신자들은 이만희만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빨리 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당국에 신고하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나서서 신고하라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픈 것도 죄 때문이고 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교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쉽고 그러니까 이거 공권력이 투입되는 방법밖에 없다 네 네 공권력이 이럴 때 써야 되는데 엄한 표창장 뒤지는데 공권력을 썼던 검색을 해서 과연 이거를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희산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7천여 분이 있는데 그러면 새누리당 그리고 신천지 그 다음에 이 해결 방법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유익하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더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계속 하세요 제가 듣기만 할게요 네 아니 그 저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너무 우리 사회에 압약을 하고 어찌 진짜 이게 사회 악처럼 가정을 다 깨트려요 한편 신천지 빠지면 뭐 남편 버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부모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제 그 못 가게 가둬요 집에 미쳐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것도 또 교리적으로 또 만들어내 그래서 너를 뭐 예를 들어서 밥도 안 먹어 집에 있으면 너 이거 타서 뭐 그 약을 먹여서 뭐 잠들게 해서 어디로 데려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이미 또 가르쳐 줘요 그러면 집에서 밥도 안 먹어요 음 그러다가 음 한 번은 제가 들은 거는 이건 2층인가 3층인가 해서 내가 뛰어내린 거예요 신천지를 가려고 음 못 가게 하니까 네 못 가게 하니까 다쳤을 거 아니에요 질질 몸을 진짜 질질 끌고 갔대요 자기가 미친 듯이 갔는데 근데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는 그 아프면 죄라고 여긴다고 자기를 거들떠도 안 버더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아프고 이제 다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진문서 이렇게 딱 내밀었으면 바로 근데 뭐 학생이니까 진문서가 어디 있겠어요 뭐 통장이라도 뭐 뭐 좀 드리면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면 좋아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면 못 나온다 거의 마약 같은 구조를 그렇게 짜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혼을 빼버린 거네요 네 절대로 들어가면 못 나온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이상하면 6주가 되기 전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6주 6주가 넘어가면 그 교리 안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6주요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봤는데 거기 안에는 뭐 심리상상상도 있고 중간에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키거나 좀 약간 저항을 하면 정말로 무서운 구타 못 도망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별사람들이 다 있죠 별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구조를 짜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저것도 의심이 가요 옛날에 우리가 막 깜창 다단계 유행할 때 그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엄청 많은 거 같더라고요 신천지는 안 가려요 어디든 어디든 다 갑니까 뭐가 되겠다 싶으면 다 가요 깜짝 놀란 게 신천지 옛날에 말이 다단계에 가면 감금하고 못 나오고 상품 파는 거 설명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끌고 와서 피라미트 옛날에 숙소하고 그 사람들도 막 그런 종교와 같이 연경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 뭐 다단계 그러니까 다단계든 교회든 어디든 무섭네요 안 가립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데 저는 왜 제가 종교 교회나 뭐 아무것도 믿지 않냐면요 일단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보이지 않는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어서 저는 무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종교라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나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사이비들이 늘어나면서 그거를 사람들을 신도를 돈으로 보고 영업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천지를 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어떤 놈들이 신천지인지 네 그러니까 너 신천지 딱 얘기 듣다 보면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교회에 신학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의심이 되면 이만희를 막 까봐야 돼요 아 뭔가 이 새끼가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만희를 막 욕해요 네 이만희를 욕하고 야 이만희 이만희에 대해서 막 욕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김정은 빨갱이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엄청나게 불편해한대요 오 네 그래서 뭔가 의심되면 이만희에 대해서 막 욕을 해보면 평소에 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 정말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찌 보면은 그 뭐 3포세대 4포세대 하면서 굉장히 직장 없이 굉장히 방어하는 세대인데 네 너무 잘해주니까 돈도 더 많이 주고요 아 뭐 알바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신천지야 근데 사업 뭐 직장 뭐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데리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어 우리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너무 잘해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장이시까지 해주려고 그런대요 음 그러면 종교인들 거기 신천지에 있는 종교인들과 관계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만희가 나쁜 놈이지 만약에 내가 신천지 교인들 나랑 같은 종교로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급도 더 주고 더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이만희가 원하는 그 끝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만희가 빼먹을 거기 때문에 빼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수 있죠 당분간은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거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찌됐든 다 틀리는 거다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신천지 옛날에 우리가 통일교 문선명 이렇게 하면서 뭐 재산이 몇 백조 몇 천조 가늠할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 뭐 문선명이가 갚아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재산 규모 같은 게 나와요 대충 그거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만희가 어떤 땅으로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국에 엄청난 집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는 지금 건물들도요 전국에 큰 교회들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 건물 자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신천지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인자가 있어요 자기 내연녀 아 이만희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인자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원래 와이프가 있었는데 여자를 꼬셔가지고 멀쩡하게 다니던 카톨릭 신도를 꼬셔가지고 압구정동에 살았대요 그 여자를 데려다 꼬셔가지고 자기 내연녀를 이제 뭐 영에 영적인 마누라다 막 이러면서 꼬셔서 그 했는데 자기도 돈 다 바치고 하니까 이 여자도 이제 번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사이도 틀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신천지 안에서 그게 뭐냐 권력투장 재산싸움 그래서 지금 권력을 잡아야만 이인자가 되야만 그 모든 걸 가지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그 이제 신천지에 재산 재산소송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돈이네요 결국 돈이죠 사기꾼들의 최종 목표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교처럼 뭐 엄청난 그 기업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김남희라는 이름이 김남희 김남희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실은 그래서 그것도 타이밍이 아릇하다고 보는데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김남희가 등장을 해서 이만희를 까기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채널에서 이만희를 까기 시작했는데 신천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그게 묻혀버렸는데 아마 뭐 천문학적인 숫자일 건 사실일 겁니다 아마 결국 돈이 있으니까 저네들이 저런 짓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성현 소장님은 지금 이런 사태 보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뭐 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김남희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 돈을 계속 요구하고 얼마 천억을 달라 이천억을 달라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여하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든 사입이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교리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한 치료받을 사람들을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위기 단계가 심각까지 가 있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어떻게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WHO가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위험국이라고 아니라는 생각하는 이유는 신천지만 잘 격리하고 다스리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신천지 교도가 또 다른 교회 가서 감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가 잘 정리돼서 명단 찾고 이게 뭐라고 형사들까지 다 동원돼서 이 사람들 찾으러 가야 됩니까 다른 것 같으면 다 자기들이 자발해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숨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튼 어떻게든 끌어내서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의도가 있다는 얘기 있다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빨리 확진되버려야 신천지에서만 나온 게 아닌 거 가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확진되버려야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로 잠입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얘기를 좀 들은 거 같아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국가적 위기사항이니까요 국가적 위기사항인데 공권력이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근데 뭐 말이 쉽지 뭐 구속을 어떻게 시키겠어 뭐 죄가 있어야 시키지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하든지 우리 별건 수사 잘하잖아요 검찰 이거 말고 우리나라 검찰 별건으로 나올 때까지 터는 검찰인데 뭐 이거 왜 못합니까 이만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데 그러게요 이럴 때 좀 그런 거 하지 이럴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동원하고 그럼요 정말 국경을 막아버리고 폐쇄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방역을 잘하다가 이 신천지 리스크를 지금 한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국가가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이단들 사이비 정교들이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그 여태까지 연결돼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더 놀라운 것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이라는 통합당이라는 이런 정당이 깊숙히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것들을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신천지가 저렇게 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는 결국은 권력자들이었고 그 권력을 주었던 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세력들이 아니었나 황교안 대표 이 상황에서 특정 교단을 공격하지 말아야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종교를 공격하는 중복하고 맞짱을 뜨던 양반이 갑자기 왜 이렇게 24만 명짜리 교주한테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사람이 신학인도 아니라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면 몰라서 그럴 거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 자기 전도사고 그런데 신천지를 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심 너무 냄새가 나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신천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나보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구도 굉장한 지금 자꾸 대구를 격리시키고 막 우리 국민들이 대구를 어 뭐 비하하는 글도 유연 비여도 퍼지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도 우리 피해지역이에요 대구도 우리 대구시민들 힘내시고 대구 빨리 그 신천지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집단들을 거기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지역감정 발언이나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오히려 대구시민들 힘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신천지는 무섭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성으로도 포교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절대 신천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안 빠지겠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상하게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심리 테스트를 해주겠다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던 뭐 매일 진화를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대놓고 이만희를 욕해봐라 네 그래서 이만희 욕하는데 불편해하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천지 같은 곳에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신천지 같은 곳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네 잘못 빠지면 가정파탄되고 인생이 망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점점점 자유한국당과 미래의 통곡당과 지금 이 신천지 어떤 커넥션들이 점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언론도 조용히 하고 있고 지금 뭐 검찰도 움직이지 않고 사실 이런 거 수사해야 되고 언론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검찰이 뭘 알고 그만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검찰은 민주당만 수사해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보면 여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는 것 같은 검찰의 지휘권은 여당이 있다 야당이 있다 깜짝이야 야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야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끝난 데가 언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가 직거래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말만 여당이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야당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게 돼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양희삼TV 제가 먼저 피하라면 할게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1만 명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까 제가 봤던 88명 현재 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틀 만에 88분이 1만 명 정기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미리 그 전부터 정기회원의 계좌이체로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로 전화해 주셔서 저 이미 회원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회원 등록을 따로 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우리 조금 이따가 개혁국민운동본부 전화번호 좀 밑에 올려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목표가 1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송 그리고 4일 총선에서 우리 개혁국본이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1877-0523 정기회원 가능하고요 개별 단일시회원은 밑에 여러분들 나가고 있죠 여기 국민은행 924100 계좌번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희삼 목사님 PR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민주시민 크리스찬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밤 10시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고요 또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오셔서 실제 댓글 참여해 주시면 우리 스타타파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셔서 그래서 요즘 구독자 열매 구독자는 뭐 10,400명 정도 됐는데 오늘 안에 여러분들 양희삼TV 가면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희삼TV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또 하십시오 아까 시청자랑 지금 시청자랑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일단 오른소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게을렀습니다 깊이 반성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 잔뜩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뽑는데 국민 경선과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예선을 거쳐서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한번 나가서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비례대표에 등록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잘하면 응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공식적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연설로 투표하는 건가요? 후보자들이 방식을 아직 안 가르쳐서 모르겠어요 방식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떤 민주당 비례대표에 이런 분들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희 제가 정보가 왔는데 정기 후원 95명이래요 일시 후원 17명이 등록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전체가요? 네 95명 그렇게 적어요? 저희는 그냥 일시 후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안정적으로 만 명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나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만 20명 현재 당일 정기 후원 20분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00분의 1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오늘까지 정기 후원 95명 오늘 안에 100분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일은 많고 갈 길도 멉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 알아야 바꾼다 처음에 좀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종교 알아야 바꾼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또 마침 타이밍이 마침 막 던져 언론도 알아요 바꾸고 저희랑 다음 주에도 역사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면 하나 이거 나 혼자 밤에 하는 큰일 날 뻔했네요 밤에 갑자기 제가 하는 초심으로 돌아와갖고 어쨌든 양희상 목사님이 일은 계셔가지고 신천지인데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신천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종교단체로 종교단체 법인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부를 해버렸구나 당연히 뭐 이재명 지사도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니까 이분의 신천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천지를 잘 알면 알게 대응을 잘해야지 황교안이 뭐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전도산화 돼가지고 그럼 대구에는 권영진이나 이랬던 그쪽은 됐나 신천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그 표창장을 본 것 같은데요 권영진이가 그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표창장은 왜 수산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표창장인데 그리고 신천지가 했던 아까 그 모략 전도라고 하는 게 불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잠입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법으로도 지금 재단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정말 이렇게 신천지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들이 신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언론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신나갖고 오보도 오보가 아니라 정말 가짜 뉴스도 많이 생산하는 것 같고 유튜브도 더 신나갖고 저 외놈 시종자 새끼들이 지금 신나갖고 여기저기서 가짜 유튜브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 여러분들이 선별해 갖고 적극적으로 SNS에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선생님 다음주는 한주 쉬고 제가 없어서 다음주 뭐죠? 다음주 제가 없어가지고 어디가세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터 해야 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럼 뭐 다른 목사님 한번 모시는가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또 시작을 하셨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뭐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전도사님이랑 뭐 하셨을까 그리고 아니면 양희삼 목사님의 종교하라이 바꾼다 다음주는 쉽니다 다음주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만 하지 않고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지금 쉰다고 하니까 사실 미소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종교하라이 바꾼다 사회 신천지와 새누리당 그 관계를 좀 알아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에 우리 국민들 긴장하시고 한 일주일만 대통령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우리 이 난관을 이겨냅시다 네 종교하라이 바꾼다 사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